아, 하셨어요? 사이를 보냈어요 그거 안에 또 봐야되고 뜯는가요? 아, 뜯는 회상이예요 네, 뜯으세요 초기 motor 아, 식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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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연이가 4학년이 되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서 중고기도로 30분씩 100일 평생 하는 거를 뷰어 복사님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전제로 저도 평생 너에게 핸드폰 사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계약서까지 찍었습니다. 8월 9일날 4주간 하는 거를 보고 계약서 1호 계약서를 했습니다. 이번 시점은 자막을 눈치챡센 concurrent을 hur HSIC청을 시켰기 수는 없습니다. caseaters 사주 bees psychologists 새벽마다 우산이 화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새벽마다 우산이 화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새벽마다 우산이 화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